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 시작 4시간 만에 25조 원이 몰렸습니다. KB증권, 신한금융, 대신증권 등 7개 증권사가 일반 청약에 돌입한 가운데 오후 2시 기준 총 200만 1,396건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청약 증거금은 25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통상 공모주 청약 둘째 날 증거금이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 증거금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됩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내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이달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.